김호중의 음주뺑소니 여파로 생각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들이 하나둘씩 전속계약을 종료하고 떠나고 있는데요. 현재 생각엔터는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는 중입니다. 지난 6월 2일 트로트 가수 홍지윤이 생각엔터와의 전속계약 종료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속 연예인으로서는 첫 주자인데요. 이후 연기, 강예슬 등 나머지 소속 연예인들도 차례로 회사와의 전속계약을 종료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무리를 빚은 김호중의 여파인데요. 지난 5월 9일 김호중은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났습니다.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요구했던 그는 사건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뺑소니 사실을 인정했죠. 이후에도 김호중은 줄곧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가 사건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인정해 무리를 빚었습니다. 현재 김호중은 서울구치소에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생각엔터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도 김호중의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허위 자수지시, 증거인멸한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에 생각엔터는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5월 27일 생각엔터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사건 관련 임직원 전원 퇴사 및 대표의 사직 변경을 결정했다라면서 향후 매니지먼트 사업 지속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속 아티스트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여 협의 시 어떠한 조건도 없이 전속 계약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는데요. 현재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생각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 정보를 검색할 시 대부분의 이름이 빠진 상황입니다. 줄지어 빠져나가는 광경에 불안함이 커진 팬덤도 있는데요. 바로 안성훈입니다. 안성훈의 팬들은 생각엔터를 향해 계약 종료를 요구했는데요. 팬들은 커뮤니티의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이 구속되고 회사 임직원 전원 퇴사 및 대표의 사직 변경이 결정된 상황의 아티스트를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 소속사의 역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와 가수 안성훈의 계약 종료를 요구한다. 계약 종료의 귀책 사유와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은 명백히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에 있으며 앞서 두 차례 언론을 통해 대포한 소속사 입장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아티스트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여 협의 시 어떠한 조건도 없이 전속 계약을 종료할 것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추후 가수 안성훈을 향한 악의적인 행동 및 언론, 호도와 같은 부당한 위력 행사 등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함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라고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조만간 안성훈 또한 소속사를 떠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안성훈과 김호중은 절친한 사이로도 유명했죠. 안성훈은 김호중, 영기와 함께 동거 생활도 했었는데요. 세 사람은 모두 생각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고 소속사 대표의 권유로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영기는 요즘 꼭 방송이 아니더라도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출구가 많다 보니 대표님이 세 명이서 묻거라. 뭐라도 만들자 이야기하더라라면서 호중이 같은 경우 많이 여리다. 무대에서 보이는 것과 달리 손이 많이 간다. 그래서 제가 맏형으로서 동생들 잘 이끌어주라 하셔서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인 세 명이 함께 지내는데 불편함이 없는지에 대해 당시 영기는 아직까지 불편한 점은 없다. 이대로만 쭉 가도 될까 고민 중이다. 나 역시 동생들에게 혹시라도 꼰대로 비춰지지 않을까 조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세 사람이 함께해서 좋은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에 대해 영기는 생필품이라든가 소모품을 개인적으로 구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호중이를 통해 선물이 많이 들어온다. 호중이 팬 분들이 엄마 누나의 마음으로 많은 물품을 주시더라. 그런 점이 좋고 감사하다. 저한테도 많은 선물을 주시지만 주로 즉 멀티비타민 같은 건강식품만 1년 반치 쌓여있다며 농담했는데요. 또한 영기는 김호중 안성훈이 장난기가 많다면서 두 사람이 개그맨 수준으로 드립도 잘 친다. 그래서 세 명이 주기 잘 맞는다. 어지간한 농담은 자존심 상해서 잘 안 받는 편인데 두 사람은 정말 개그맨 수준이라 재미있다며 우회를 드러냈습니다. 그런 세 명이 숙소에 뭉치면 여가 시간을 어떻게 지내냐는 질문에 영기는 집에서 술도 자주 마신다. 많이 마시지 않지만 남자 셋이라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맥주도 마시고 음악 이야기도 많이 한다. 제가 가창력 이야기는 잘 못하지만 아이디어, 컨셉, 계획, 홍보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냥 여느 수다도 많이 떤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영기는 결혼 후 집안일 잘할 것 같은 사람으로 안성훈을 꼽은 가운데 안성훈은 함께 살아서 장점, 단점에 대해 일단 제가 형제가 없이 외동아들로 자라서 의지할 곳 터놓고 이야기할 곳이 생겨서 좋다. 불편한 점은 아니지만 빨래를 할 때 섞여서 누구 건지 잘 모를 때가 많다고 말했는데요. 당시 미스터트롯에서 사위를 차지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던 김호중에 대해 영기는 스케줄 나가기 전에 꼭 우리를 확인하고 나간다. 참 따뜻하다. 뭔가 짤할 때도 있다. 서른 살밖에 안 됐는데 나이와 다르게 우리한테 볼 수 없는 모습이 있다. 부모님 같다. 너무 어른이 되지 않았나라고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함께 동거하며 세 사람은 끈끈한 우정을 보여주었었는데요. 또한 가족들과의 왕래도 잦았습니다. 안성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어머니와 2년 넘게 장사하면서 지금 가장 힘든 시기에 힘내라고 어머니 가게에 응원하러 와준 명기 형, 호중익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셔서 효도한 것 같다. 사랑해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안성훈의 부모님과 김호중, 영기, 안성훈이 담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함께 동거하던 시절을 떠올리며 김호중은 성훈이 형과 눈메이트였다. 성훈이 형의 속옷을 입어서 늘어난 적이 있다라고 밝힐 만큼 이들의 우정이 얼마나 돈독한지 보여주기도 했죠. 두 사람은 미스터트롯 시즌1에서 참가자로 만났는데요. 당시 김호중은 폭발적 가창력으로 큰 화제를 모았고, 트바로티라는 애칭까지 얻으며 최종 사위에 안착했지만, 안성훈은 생각보다 일찍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후 안성훈은 잠시 노래를 포기하고 생계를 위해 어머니와 함께 주먹밥집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미스터트롯 시즌2에 재도전하는 큰 결심을 했어요. 그 결과 안성훈은 매번 레전드 무대를 쏟아내며, 미스터트롯 시즌2 최종 영광의 진을 차지했죠. 안성훈에게 새로운 꽃길이 열렸고, 이 같은 안성훈의 도전을 곁에서 지켜보고 진심으로 응원한 사람이 김호중이었습니다. 이후 방송에서 안성훈은 김호중과 동거하던 시절을 떠올리며, 너는 너무 배울 점이 많은 형 같은 느낌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때 동생인 내가 너무 자랑스러웠다. 반면 나는 언제쯤 자랑스러운 형이 될까 이런 생각 고민 많이 했다라고 덧붙여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이에 김호중은 나는 늘 형이 자랑스러웠다. 형이 진이 되고 내가 축하 이상으로 생각한 것이 있다. 형이 부담감, 그동안의 서러움을 저멀리 던져버리고 살 수 있는 순간이 찾아왔다고. 그래서 안도의 마음이 컸다라고 말해 뭉클함을 자아냈습니다. 이후 안성훈은 스튜디오에서도 미스터트롯 시즌1 당시 고마웠던 김호중의 배려를 떠올리며, 부럽기도 하면서 하루에 한두 시간씩 자고 스케줄 나가는 것 보면, 대단하고 존경스럽게 느껴졌다라며, 다시 한번 김호중을 향한 고마운 마음을 전했는데요. 또 한 방송에서 40년 우정 이야기를 들은 김호중은, 저랑 성훈이 형이 40년이라는 시간을 채우면 두 사람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제가 성훈이 형 건강도 더 챙기고 옆에서 열심히 서포트를 하고 싶다라며, 안성훈에게 듀엣을 제안해 친구야 무대를 통해 깊은 감동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누구보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부남자의 끈끈한 우정과 의리의 많은 팬들이 감동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혹여나라도 얽힐까 하는 불안함만 남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절친들에게 부럽고, 자랑스러운 존재였던 김호중이 이제는 언급하기 부담스러운 존개가 돼버렸네요. 이번 김호중 사건을 통해 연예계 내에 회행하는 음주운전 범죄가 자정작용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